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취업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입니다 자 오늘은 면접장 가면서 보는 영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질문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시고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한 이유와 회사 지원 직무와 연관성을 고려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기업이나 직무에 맞춰서 기사 자격증, 산업기사 자격증, 기능사 자격증 이렇게 많이 취득을 하시는데 일단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력서의 직무와 연관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그런 자격증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에서 괜히 다른 쪽으로 질문을 받게 되면 오히려 본인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이력서 작업을 할 때 좀 더 직무와의 연관성을 고려해서 자격증을 기입을 해주시는 게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 왜 이런 질문들을 묻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직무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인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내가 자격증을 심심해서 땄다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냥 관심이 있어서 땄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더 이 사람이 실무에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이 행정이나 사무 쪽으로 지원을 하는데 모스나 워드 그 다음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가정을 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격증은 모스마스터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기업 내에서 MS Word나 파워포인트, 엑셀 등의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은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다른 부서와 협업 등을 할 때도 프로그램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신속한 업무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렸어요 사무나 행정 쪽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내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쓰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겠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할 거고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Word나 파워포인트, 엑셀 이런 부분을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런 부분을 내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업무 적응이라든지 아니면 타 부서와 협업 같은 것을 할 때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기술 직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 기사 자격증을 보유했다라고 하면 그 직무에 있어서 빠른 적응과 신속한 상황 대처 이런 부분이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분명 답변에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짧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취업 인생의 터닝포인터 강사 문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